아빠 엄마한테 허락받고 타투하고 올게요 하고 갔다왔어 딱 타투 보더니 아빠가 찐따새끼 이렇게 말했어 나한테 저 찐따새끼라고 그 그만하게 밖에 못했냐고 타투하러 갔으면 등에 용을 그리고라도 오던지 너무 조그맣게 하고 왔다고 찐따새끼래 결혼하셨는데 유흥주점 가서 도우미 불러드릴까 라는 말에 집에서 처자고 있는데 마누라가 얘네들보다 이쁘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야 요즘 우리 아빠는 또 이런 말을 해 나한테 자취하면서 고추 안 쓸 거면 띠래 근데 그 여자분이 나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쪼꼬뻔의 아빠는 참 잘하던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근데 뉘앙스가 딱 오잖아요 뭘 잘했다는지 이번에 해볼 말은 저희 아빠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가벼운 주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보디오는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빠의 얘기는 저는 첫 게임을 아빠랑 리니지 2를 하면서 배웠어요 아빠가 리니지 2를 할 때 항상 힐러만 하신 거예요 그거 보고 나도 배워서 웬만한 모든 게임은 힐러로 자꾸 키우게 돼 아빠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였나 봐 그렇게 남 힐 주는 게 좋을 거면 공부 잘해서 의사나 하지 남은 돕고 싶은데 도울 능력이 안 되니까 게임에서 힐러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좋게 말하면 사랑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성과의 관계 그게 내 인생에서 그 이상 행복한 경험은 없었어요 뭐 어떻게 들으면 누가 들으면 그냥 섹스가 좋냐 뭐 이런 뉘앙스 같긴 한데 정확하게 그건 아니에요 섹스가 무조건 좋아 이건 아니고 그냥 여자랑 좋아하는 이성과 맺을 수 있는 모든 순간 관계 이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기간 내가 가장 정상적으로 살아 있구나를 느낄 때는 이성과 관계를 맺을 때 뭐 데이트를 하거나 썸을 타거나 만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나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인과 관계가 시작되는 과정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과정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이성과 맺는 관계 무조건 맺는 관계라는 게 무조건 택트가 아니라 그냥 이성과의 연 인연 이게 저는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됐냐 생각해 봤는데 저희 아빠도 이걸 엄청나게 중시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저가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빠가 돈 그냥 다 내줄 테니까 대학은 무조건 가라고 어디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아빠 이렇게 말했어 니도 여자랑 놀아야지 그러니까 대학 가 이거 그러니까 아빠가 날 대학 보내시려는 목적은 뭐 학업을 쌓아라 뭐 박사 석사 거제라가 아니야 여자랑 놀아 그래야 되니까 가 이거셨더라고요 여자랑 놀기 위해 대학을 가 등록금 다 내줄게 그러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어 아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그런가 왜냐면 항상 아빠랑은 몇십 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냥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걸 알고 나도 그런 아빠의 말을 듣고 그래야겠다 근데 이게 좀 너무 물란하게 놀아라 라는 의미라는 말이 아니고 꼭 저는 지금 우리 한국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개방적이다 진보적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아니라고 생각해 아빠가 나한테 뭐야 조금 뭐 여자랑 놀아야 되니까 대학 가라고 말하는 말이 막 물란하게 놀아라 막 여자랑 만나고 놀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남자로서 태어났으면 이런 여자도 만나보고 저런 여자도 만나보고 뭐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남자 만나보고 저런 남자도 만나보고 이게 뭐 더럽게 놀아라 물란하게 막 만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사랑 이성과의 관계가 이걸 나쁘게 보는 사람이 지금도 젊은 사람 중에 너무 많아요 난 이런 걸 볼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진보적이고 개방적이고 오픈마인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는 더 열려야 돼 우리는 너무 폐쇄적이고 지금 제 나이대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 답답해 너무 마인드가 닫혀있고 겉으로 음 난 진보적이야 막 오픈마인드 하는데 좀만 얘기해보면 되게 불쾌해 진짜 오픈력 얘기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쪼꼬뽀인 쪼꼬뽀에게 뭐 물란하게 놀아라 아무나 만나라가 아니라 남자로서 태어나서 여자랑 만나보는 능력도 기르고 거기서 오는 행복 아픔 다 느껴봐라 이런 취지로 저를 대학 보내신 것 같고요 한 40%는 성공하셨어 왜냐면 너무 못노라 내가 너무 못노는 애더라고 근데 저는 인생에서 첫 연애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백날 공부하고 1등급 해봐야 수용없고 연애 한 번 하는 게 인생에서 다시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준다 절대 얻을 수 없는 경험 절대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연애를 하거나 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제 친구 중 아직까지 연애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어쩌다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연애는 차이는 한이 있더라도 해봐야 돼 왜냐면 이 경험은 네 인생에서 어떤 행위로도 대처할 수 없어 차이거나 뭐 결실을 맺거나 그래서 연애는 당신이 뭐 결혼을 슬슬 준비할 나이 뭐 직업을 찾을 나이가 아니라면 차이는 연애라도 일주일의 연애라도 무조건 많이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소문이 나쁘게 날 건 감당해야겠지만 뭐 그걸 누가 몰라서 안 하는 연애를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뭐 시간이나 조건이 안 돼서 안 하는 거겠지만 저는 정말 그랬어요 첫 연애라고 생각한 건 내가 첫 연애를 하면서 전 이런 걸 느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감정 경험은 해야 된다 여러모로 성숙해지고 아픔도 알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안 아프게 만들 상황 만드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뭐 몇 번을 차이던 몇 번을 고백하던 뭐 결국 지나가면 생각도 안 날리는데 그냥 막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란하진 않게 그리고 제가 자취하면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아빠가 항상 이렇게 말했어 조금 나한테 콘돔 잘 챙겨라 이걸 연애할 땐 매일 말했던 것 같아 콘돔 잘 챙겨라 벌써 할아버지 될 생각 없다 이러면서 그때 내가 아 아빠 무슨 그런 말을 해 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아이 걱정마요 아빠 이렇게 그냥 나도 그냥 능글능글하게 잘 넘어갔어 맨날 그랬으니까 저는 우리 아빠가 일종의 굉장한 플레이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그 욕망에 솔직한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멋진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빠 제가 타투가 조그맣게 있어요 아빠 엄마한테 허락받고 타투하고 올게요 하고 갔다 왔어 딱 타투 보더니 아빠가 찐짜 새끼 이렇게 말했어 나한테 저 찐짜 새끼라고 그 그만하게 밖에 못했냐고 타투하러 갔으면 등에 용을 그리고라도 오던지 너무 조그맣게 하고 왔다고 찐짜 새끼래 더 크게 하라고 그 말 듣고 심솔나서 타투 안 했어요 더 하고 싶었는데 조그맣게 하나 하니까 아빠가 찐짜 새끼라고 저 새끼 찐짜 새끼라고 문신 조그맣게 했다고 막 욕했어 더 크게 하라고 용이라도 그리고 오라고 남자면 그렇게 맹렬한 남자세요 저희 아빠는 그래서 참 좋은 점이 많아 그렇다고 뭐 가정의 기간이 흔들릴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했어도 모르겠지만 그런지는 않으셔 이런 적이 있었대요 아빠가 아빠가 결혼하고 나를 낳으시고 친구랑 술집에 갔는데 도우미가 있는 술집이었대요 도우미가 나오는 술집 그래서 뭐 그 접객하는 사람이 뭐 우리 아빠랑 그 우리 테이블 사람한테 뭐 도우미 부르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필요 없대 집에서 처자고 있는 우리 마누라가 여기 있는 애들보다 이쁘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야 결혼하셨는데 유흥주점 가서 도우미 불러드릴까 라는 말에 집에서 처자고 있는 내 마누라가 얘네들보다 이쁘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위험하지 않나 만약에 그 유흥업소가 막 조폭들이 막 운영해 그러면은 그럼 나가 하면서 막 싸움 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또 그런 거 보고 참 멋졌어요 우리 아빠는 확실히 멋지세요 굉장히 멋져요 성에 대한 솔직하지만 그렇다고 나쁘게는 안 하잖아 그래서 항상 요즘 우리 아빠는 또 이런 말을 해 나한테 자취하면서 고추 안 쓸 거면 띠래 아 이거 듣고 아 미안해 아빠 나는 아빠처럼 안 되네 이렇게 농담하거든요 아빠가 아들한테 고추 안 쓸 거면 띠래 아니 만약에 썼다고 쳐 말할 수도 없잖아 아빠 다운을 누구랑 했는데 이거 미친 짓이잖아 그냥 뭐 아빠는 아는 거겠지 초코보가 그냥 집에 맨날 혼자만 있구나 그래서 한창 막 자취할 때 이런 말도 했어 여자 데려오라고 집에 뭐 하냐고 그러려고 그러려고 자취했으면 방 빼고 그 본가에서 살라고 새끼가 자취하러 보냈는데 여자도 안 데려와? 이런 식으로 나를 많이 갈구셨어 자극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래야 되나 근데 누군가는 이걸 되게 나쁘게 볼 거예요 와 아빠가 왜 저래? 뭐 그런 말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클로즈마인드 되게 다쳤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쁜 게 아니잖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참 아빠를 본받게 되네요 아빠는 굉장히 못생기셨어요 못생기고 나이가 들고 계셔서 배가 엄청 볼록 나왔어 참치 마냥 볼록 이렇게 나왔어 근데도 나보다 자신감 많으시고 나보다 후배 없이 사셨던 것 같아 아빠는 항상 고향 사신 사람이셨는데 절대 아빤 차인 적 없다고 무조건 고백하고 한 달 안에 무조건 차고 계속 순환 무한순환 했다고 맨날 맨날 바꿨다고 갈아탔다고 자랑처럼 말하는 거야 참 멋지더라고요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삶이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저희 아빠랑 우리 아빠의 그 뭐라고 해야 하지 직장 동료들 모이는 것 같은 자리에 저도 참고하나듯이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거기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랑 뭐 한 10년 정도 차이 날 것 같은 여자분이 계셨어 되게 잘 꾸미고 되게 되게 멋진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우리 아빠랑 일하면서 만난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적당히 되게 또 잘 여자분이 되게 잘 꾸미시고 자기관리 잘 하시고 해서 되게 젊어 보였던 것 같아 이쁘셨고 그분이랑 어쩌다가 그분이 나한테 와서 어 너가 누구누구시 아들이니 막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하고 얼떨결에 자리가 돼서 그분이랑 얘기를 좀 했어 그 여자분이랑 근데 그 여자분이 나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초코뻔의 아빠는 참 잘하던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근데 뉘앙스가 딱 오잖아요 뭘 잘했다는지 그래서 내가 뭘 잘했는데요 조심히 물어보니까 아니 뭐 너 약간 참 잘했었어 잘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막 몸도 슬림하고 되게 에너지도 많고 되게 잘하더라고 이 얘기를 아빠 니네 아빠 잘하더라를 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듣고 역시 우리 아빠가 보통 청춘은 아니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빠랑 친했던 사이래 일하면서 그러면서 너희 아빠 너네 아빠 쩔더라 이 얘기를 내가 이런 걸 듣게 되면 상상도 못했어 그렇게 제가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면서 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선 진짜 상스럽게 말하면 섹스 좀 아름답게 말하면 사랑 이거를 최고 가치로 생각해요 제 인생에 어떤 순간도 연애 이성과 시작되는 관계 그거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다르죠 내 친구 중 누군가는 자격증 공부 잘해서 취업 좋은 데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목표야라고 말하면 난 이거야 그냥 난 그냥 사랑 내 인생에선 사랑이 제일 큰 가치 제일 행복을 느껴 제일 보람 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 사랑이 제일 큰 가치고 우리 아빠처럼 못생겨도 막 당돌하고 적극적 저돌적이고 막 막 막 에너지풀한 삶을 못사는 소심한 사람인 게 좀 서럽긴 한데 그런 아빠가 되고 싶긴 하네요 연애할 때는 콘돔 챙겨라 막 이런 얘기하고 자취하면서 여자 안 데려올 거면 자취방 빼라 이런 얘기하시는 아빠가 저는 참 좋아요 친구 같고 그렇다고 막 선 넘는 얘기는 안 해 근데 그냥 아빠가 조언을 하시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 조언도 아니야 거의 명령에 여자 만나라고 내가 막 조그만 장난감 사는 거 자랑하잖아요 아빠가 그거 살 돈에 술집 가라고 술집 가라가 막 그 엄청 나쁜 의미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술자리 가져라 이런 얘기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로 술집 가서 친구 삼키고 술도 먹고 그래라 남자 새끼가 조금 아빠가 어제 하신 말인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쁜 남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멋지게 살아라 이것도 곧 막봉이 차오르더라고 멋지게 살아라 나쁜 남자가 되더라도 멋지게 살아라 인생 너무 멋져요 아쉽네요 난 왜 근데 우리 엄마도 굉장히 선 넘어 굉장히 세거든요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할아버지 장례식장 가는 차에서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이런 얘기 이런 노래를 했어 쪼꼬 아빠는 늙어서 부모님을 읽고요 이 노래를 친할아버지 장례식장 가는 길에 하는 거야 쪼꼬 아빠는 늙어서 부모님을 읽고요 뭐 마누라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이런 막 노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우리 아빠한테 여보 이제 고아야? 여보 이제 고아네? 이런 농담을 하는데 우리 엄마나 아빠는 워낙 쿨하고 오픈마인드셔서 그냥 되게 좋아했어 되게 웃고 장례식장 가는데도 이렇게 농담해줘서 고맙다 막 이런 말로 하시고 우리 아빠가 세상에 이런 엄마 아빠가 또 있을까요? 친할아버지 장례식장 가는데 당신 이제 고아야? 시아버지 돌아가신 돌아가신 날에 남편한테 남편 당신 이제 고아네? 부모님 없네? 이 얘기를 할 정도로 거침없는 부모님이신 거죠 나도 좀 그렇게 배워야 그런 걸 보고 배웠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조신하게 자랐을까요? 좀 막 love 터프하게 놀고 그래야 되는데 막 만남도 많이 가지고 참 후회가 되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그래 보도록 해야죠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생긴 좌우명이 이런 걸 내가 하고 싶은 게 최우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남이 싫어하지 않는 선에서 나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나만을 위해 살아요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요